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에서 최근에 출시된 레드미 노트 12 프로 플러스를 준비했습니다. 레드미 노트는 충저가 가격대로 출시가 되면서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충저가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2억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성비 제품답게 구성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충전 어댑터를 지원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제품은 충전 케이블과 함께 일반 충전기가 아닌 무려 120W의 충전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젤리 케이스와 함께 디스플레이 겉표면에는 기본적으로 보호필름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67인치 크기의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아몰렐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최대 900니트에 120Hz의 화면 주사율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그리고 영상 시청을 할 때 몰입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제품은 중저가 제품임에도 만듦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후면을 보면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강화 유리가 사용됐는데 특별히 스카이블루는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색상은 폴라 화이트, 미드나잇 블랙, 스카이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스카이블루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크기는 가로 세로 162.9mm에 76mm, 두께는 8.9mm, 무게는 실제 측정 기준 211g 정도입니다.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은 불편함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단에는 스피커와 함께 마이크, C타입 포트, 심트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심트레이는 듀얼 물리 유심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볼륨 컨트롤, 그리고 지문 센서를 탑재한 전원 온오프 버튼, 상단에는 3.5mm의 오디오 단자와 함께 스피커와 마이크가 탑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지문 인식률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번 제품은 상단과 하단의 듀얼 스피커와 함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그런지 출력을 80% 이상 높였을 때도 찢어지거나 날카롭다는 느낌만 받지 못했을 정도로 사운드는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이번 제품은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됐는데 중저가 제품으로 출시를 했음에도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800만 화소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당연히 OIS 손떨림 보정 기능도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1,600만 화소의 세이피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밝은 곳에서 촬영된 사진은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화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색감에서는 실제 색감보다 조금 옅게 표현이 되면서 탁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프로 모드에서 오토로 설정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에서는 주변 분위기를 더 잘 살려주면서 촬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노이즈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뭉개지는 현상이 조금은 있는데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촬영할 때는 큰 불편함은 아닌 듯합니다. 접사 촬영의 경우는 단순히 접사 촬영이 된다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촬영된 결과물을 보면 주변 환경이 밝기보다 대략 두 스텝 정도 더 어둡게 촬영이 됐습니다. 영상 촬영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했는데 사진 촬영과 동일하게 색감에서는 실제 색감보다 옅은 느낌에 조금은 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SK텔레콤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샤오미 레드미 노트 12 프로 플러스는 사전 예약 없이 6월 16일에 출시가 됩니다. 특별히 SK텔레콤에서는 샤오미 레드미 노트 12 프로 플러스를 개통하는 모든 분들에게 샤오미 공기청정기 3H를 증정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출시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개통하신 모든 분들에게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제품의 주요 스펙을 보면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1080 램은 8GB가 탑재가 됐습니다. 보통 8GB는 프리미엄급 제품에서 탑재가 되는데 중저가 제품인 이번 제품에서 탑재가 됐다는 건 분명 장점인 듯합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라이트한 게임에서는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원신과 같이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에서는 그래픽 성능은 낮음 정도로 타입을 해야만 불편함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래픽 옵션을 낮음에서 중간으로 변경하면 기계 과부하 표시가 매우 높음으로 표시가 되는데 화면을 좌우로 급격하게 이동할 때 그리고 메뉴 화면으로 전환할 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듯한 렉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긱벤치 6를 사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싱글 코어는 952점 멀티 코어는 2399점이 나왔습니다. 3D 마크 테스트에서는 종합 2281점 평균 프레임은 13.70이 나왔습니다. 이번 제품의 스토리지는 256GB로 출시가 됐는데 아쉽게도 외장 메모리 슬롯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5000mAh가 탑재가 됐는데 앞에서도 안내를 했지만 이번 제품은 120W의 초고속 충전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비록 무선 충전은 지원되지 않지만 120W의 터보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9분 만에 50% 이상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메이저 브랜드 제품에서도 25W에서 45W를 지원하는데 중저가 제품에서 120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건 분명한 장점인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6일 사전 예약 없이 출시되는 샤오미 레드미 노트 12프로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개통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